그 아들이, 그 아주 나쁜놈이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철저히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주고, 저는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입니다.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줬습니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재산 달라고 할 때, 주는 것만 봐도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 엎시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면이 덜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궁핍하다. 그래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였으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주게 하였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예수스로 돌이켜 가로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자기를 떠나게 해주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주고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가 돈을 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고 그래도 다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허락을 했어요. 참 그런 아버지니까 자기가 돌아가도 어떻게? 받아 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식은 자꾸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한번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아들이 가진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한 4, 5년 동안 완전히 재산을 당진하고 그냥 돌아가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도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면 받아 주기는 받아 줄 것이야. 왜? 내가 아버지를 떠날 때 내가 재산을 달라고 하니까 재산을 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자기 자신이 한 짓을 돌이켜보니까 잘 했어요? 못 했어요? 너무 못 할 짓을 아버지한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한테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일해 주면서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있는 그 일꾼들이 여러 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해? 제가 그냥 공짜로 판매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일꾼으로 채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꾼으로 채용해 줄 만큼은 어떻게? 자기를 그 정도는 충분히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믿지를 않고 그래서 혹시 밥 공짜로 먹여 달라고 하면 안 받아 줄까 봐 일꾼으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꾼으로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그것도 어느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어. 뭐하고 좀 비슷해요? 삼성병원 가도 안 되고 서울대학병원 가도 안 되고 세버란스병원 가도 안 되고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제는 누구에게 가야 돼?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교회도 안 댕겼고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활도 안 했고 그런데 이 낯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이상구 박사가 그래도 그 낯짝으로도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나도 낯짝이지. 지금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내가 아들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꾼 중의 한 사람을 일꾼으로 채용해 주시고 밥만 먹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해야지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는 채용해 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남았습니다. 그 먼 거리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그 아들을 봤다고요? 아버지가 그 놈의 새끼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달려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를 못 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다. 그럼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겨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박수! 아들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왜 그렇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봤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놈의 새끼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미 어떻게? 길을 떠났어. 그렇죠? 재산을 주고. 자, 안 줬다면 돌아올 수 없죠.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끊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달려갔다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가 그 거리가 먼데 먼저 봤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냐고 항상 저 동구밖에서 동네 입구에서 떨어져서 가물가물한데도 이 아버지는 아, 저건 내 아들이야. 지금 이 아들은 뭐가 돼서 돌아오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어디서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살다가. 그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도 오지 않고 지금 물도 없어서 샤워는 어디서 했겠어요? 그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는 저 멀리 동구밖에서 보니까 어떤 거지가 오고 있어. 아버지는 이 자식이 거지가 될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항암치료에다가 수술에다가 방사선 치료에다가 이렇게 막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재발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은 면역력 거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에요. 거지가 오면 그거는 내 아들이야. 얼굴은 안 보여도 거지라면 내 아들이야. 이런 아버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지를 탁 보고 아, 저 내 아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아, 거지가 돼서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아버지를 왔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저 새끼가 거지가 돼서 오는구나. 저 모양 저걸로 오면 우리 가문에 똥칠한다. 가문에 똥칠한다. 그래서 어떻게? 종들을 부릅니다. 야바다! 네! 문을 닫아 걸어라.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나쁜 아들을 그렇게 대해야 안 대해요? 그렇게 대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은 지금 누구처럼 되어 있어요? 세리나 전과자처럼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줘요? 인간 취급을 하고, 같이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치근이 여겼다. 그렇게 가문에 똥칠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아들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가문에 가문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달려가, 달렸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노인들이 달린다는 것은 아주 경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저 노인이 저고, 노망을 했나요? 절대로 노인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천히 가야 해요. 그래서 위험을 부리고 가야 하는데, 그래서 노인들이 달리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더라도, 일단 동네 사람들 그리고 체면, 채통, 그 지역 그 동네 유지로서의 채통, 모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그 자기를 배신하고 돈을 받아 가지고 떠나버린 그 아들은 끝까지 중요해요. 다른 모든 것보다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달려간다, 그냥 달려간다는 말이 우리가 달려간다, 달려간다, 뛰어간다 그런 정도의 달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최고 속도로 달려가는 걸 뭐라고 해요? 내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 질주라고 해서 질주한다는 말입니다. 뛰어간다, 달려가는 것도 안되는데, 지금 이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질주를 하고 있어요. 멀리, 그래서 아직도 멀어요. 동네 안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래, 저놈이 오는구나. 질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물론 아들이 반갑고 아들이 돌아오는 걸 사랑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질주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동네 어구로 들어와서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위험합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이 아, 이 새끼 나쁜 새끼가 왔구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라! 이 새끼가 왔다! 이래서 그 아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동네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질주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아들로서 다 와야 해요. 그래서 질주해서 달려가서 달려가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목을 깨앉고 어떻게 해요? 그 목에다가 입을 맞춘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너 나한테 탁한 재산 다 어떻게 해? 적금대로 놓은 거 아니야? 이런 거 없어요. 그저 그 몸뚱아리 하나만 와도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다가 입을 맞추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아무 조건 없이 돌아와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떻게 하게? 준비해온 대사를 외우면 연습한 그대로 아시겠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준비해온 대로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자격이고 나발이고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조건 돼지우리에 살다가 그 냄새가 썩었네. 나는 목욕도 못한 그 아들의 목에다가 입을 드립다 맞춰버리니 아들일 수 있는 자격여하는 따지지 못합니다. 안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어쭈구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그러나 그렇게 했어.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잡소리와는 상관없이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지금부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자격이 없다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어떻게 가져다 그 앞에 입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자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너 자격이 있어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잣집 아들은 그 옷하고 그 다음에 신발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반지입니다. 그 반지에 그 가문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라. 그리고 저 최고의 신을 신기우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가 다 달려 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야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자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제일 좋은 옷. 최고의 신발. 거기다가 무엇까지? 얘는 우리 가문의 아들이예요. 반지 그저 끼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 하셨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 손을 봐도 반지 있어 없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반지를 이미 끼워 주셔서 너는 내 딸이예요. 너는 내 아들이예요. 라고 이미 결정했다. 이런 얘기에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세상 상식대로 성경을 보면 하나도 재미없어.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그런 놈한테 재산을 줬대요?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이니까. 그런 놈한테 어떻게 재산을 주지? 그 참 성경은 내가 알다가도 모를 거야. 이만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뭐 차이로 다르다? 천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갈 때도 그 양을 어깨에 매고 특별히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 잔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경사가 있으면 그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송아지 고기예요. 그렇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해서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얻어 먹고 먹고는 그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이 아들은 이래도 이런 짓을 해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그 석의관들과 파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차이로 어떻게 다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자, 잔치하자. 우리 맛있는 송아지 잡아서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아들, 이 내 아들. 이런 놈의 새끼를 뭐라 불러? 이 내 아들, 이 내 아들. 아버지는 절대 이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렀어요? 이 내 아들. 아버지의 기분은 어떤 기분이야? 이 내 아들을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그 기분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쁘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동네에 어떻게 알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일꾼들이 일하고 자기 집에 가고 퇴근하고 또 그런 일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꾼들이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에게나 동네 사람들에게 이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꾼들이 우리 주인님은 정말 하나님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꾼들은 다 봐서 안다고 그 아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나갔는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과 재산까지 주면서 나갈 때도 그 아버지는 뭐예요? 눈물을 글썽인 아버지예요. 그때 일꾼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꼭 누구 같을 것이다? 우리 주인님 같은 것이 같을 것이다. 이래서 그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뿐이었다. 내가 죽었다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또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니죠. 아들이 도망갔죠. 제가 아버지 곁에서만 아마 이랬을 거에요. 이 새끼는 토 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게? 그거를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지만 뭐는 아니다? 진실은 아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 발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 키워서 잃어버렸다. 이제 다시 찾은 거다 라고 할 만큼 그 아들이 나가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것까지도 누구의 책임, 누구의 잘못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다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 거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진실을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아 믿어요? 내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래서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격을 따질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완전히 뭐하고 있는 거에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격을 따져요?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해요? 몰라요 여러분? 다 아실텐데 천국 가서도 자기가 자격이 있어서 왔다고 폼 잡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를 높이려고 해요? 나를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잘 보셨구나. 내가 천국 올 만한 자격이 뭐에요? 있잖아. 내가 교회를 세워도 세 개나 세웠고 건축 헌금도 내가 제일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올 만하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안 들어주시면 누구를 두려워 주시겠냐? 그래서 천국 가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 누구 자랑은 할 줄 몰라? 하나님의 사랑 자랑은 할 줄 몰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아버지가 말하니 누구가 즐거워 하더라?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그들은 누구에요? 그들은 일꾼들과 동네에서 온 손님들이 정말 이 집주인 어르신은 들리는 소문과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는 말은 그 주인님을 보고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이 이분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즐거웠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 아버지를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서계관과 파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은 저놈들 어떻게 저놈들하고 저런 놈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서계관과 파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 알고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엇을 따져 가지고 천국에 넣어줘요? 자격.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소름이 끼쳐야돼요? 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이야!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자격이 없을지라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안해요. 내 자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저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생과 서기관들은 자격이 있어야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러면 그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온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마 이 세상하고 비슷할 거에요. 그래서 폼 잡고 서로 장로가 되려고 정치하고 돈 쓰고 맨날 자격 가지고 비교하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정말 그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자꾸만 자꾸만 닮아 가고 싶고 또 나도 모르게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자꾸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어 가게 하는 그런 곳이다. 천국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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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큰아들은 주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에 가서, 농장에 가서 일 열심히 해. 아시겠죠? 그 때 큰아들은 그 농장에 있었는데 그가 농장에서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상해 죽겠어.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종이 그 형에게, 장남에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동생.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 종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 이유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무사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환영하기 위했습니다. 이런 놈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 돌아오면 환영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형이 뭐가 나서 뚜껑이 열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말도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됐다는 거죠. 화가 나서 잔치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기 싫어하더라.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구원했어요. 들어가자, 같이 기뻐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십시오!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같은 놈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말도 뭐예요? 송아지 자격은 누가 있다고? 자기가 있다고. 자기가 송아지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래 놓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철저히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건적이 맞다. 나같이 이런 착실한 아들. 일꾼도 일하지만 아들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아버지의 재산을 더 불려 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 불러서 먹고 놀아라.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들과 더불어 탕진해 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이라는 말은 아까 종은 형에게 누가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동생. 그런데 형은 내 동생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 그 새끼 그 아들. 동생이라고 말해요. 왜 안 해요? 그 새끼는 내 동생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당신이 아들이면 아들이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형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파리세인 석유관들을 상징합니다. 파리세인 석유관들을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 동생, 이 동생이야. 어떻게 그렇게 네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너는 그 동생을 나보고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 봐야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에 사랑한다면 너처럼 누구는 자격이 있고 자격이 없고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찾았기에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형에게는 이것은 당연해야 하네. 천만의 말씀은 이것은 안 되는 거라.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이 세리들, 이 전과자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것은 당연하다. 왜? 얼마나 좋으냐? 얘네들이 지금 나한테로 예수님께로 왔어야 안 왔어요? 돌아왔어. 그러니 나는 기쁘게 밥 먹는다. 그러나 큰아들 같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밥을 같이 먹고 있냐고 그 얘기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인간의 생각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죠? 그만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오늘 저녁 이후로 나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도 잘렸어요. 하나님은 자르지 않는데 누가 자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하면 크게 칠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기뻐해. 마땅하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하다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한테는 절대 안 되지만 나한테는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정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그냥 하고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받아 주시고 내가 당신 품에 돌아와 안긴 것을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것, 여러분의 과거, 전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리 내가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자격이 뭐예요? 이것은 자격이 없다기보다는 이것은 뭐예요? 자격으로 치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격이야.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 주실 거야라는 것을 믿고 돌아왔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절대로 우리는 확신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착했냐? 얼마나 변했냐? 이런 것을 다 따져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금 15장에 누가 보금 15장에 둘째 아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보고 탕자라고 부르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형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탕자를 탕자라고 부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놈 같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다시 찾은 놈과 다름이 없어요. 아들이야. 끝까지 그때도 떠나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뭐예요? 아들이야. 아버지에게는 탕자란 없습니다. 아시겠죠? 탕자는 누구에게만 탕자가 있어요? 그 탕자는 안돼요. 구원받으면 안돼요. 그 새끼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김정은이가 돌아와도 기뻐하시겠어요? 안디컬파요. 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새끼가 사람을 얼마나 죽고 기독교인을 몇 명 죽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런 놈은 천국 안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러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유전자들이 팍팍해 주실 거에요. 그러죠? 부디 앞으로도 이런 공부를 계속 할텐데 정말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정말 유전자를 켜주는 파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암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절대로 악령이 주는 악령이 해주는 말 너는 너 암에 걸렸지? 그게 다 네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벌줬어. 천국 가려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 착해 봐. 그런 것은 세상 잡신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사람, 생명 없는 죽은 흙사람을 살려주신 그 사람, 그 생기를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병 났는데 치유시켜 주는 것은 쉽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번 2부 세미나를 그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잘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렇게 집을 나가도 또 나가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나? 정말 그런데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그렇게 아들로서 받아주시는 도대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로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기 생명의 기운 바로 생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앞으로 이 세미나를 계속해 가면서 이 깊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 같은 이런 사랑 그 사랑이라야만 꺼진 유전자도 켜주실 수 있는 생기가 될 수 있고 이미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이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 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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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